내일이 콘서트입니다 이 책에 콘서트 준비물들이 있어요 여기 물, 초콜릿, 망원경, 건전지 보조배터리, 큰 가방이나 보조가방 얇은 쿠션? 이건 어보다 립밤 중요하지 콘서트 후에 친구랑 만날 장소 혼자 갑니다 비옷이나 우산 내일 비 안 와요 스탠딩석은 굽 높은 운동화 머리 낮게 묶기 뭐든 받으면 안전하게 말아올 수 있도록 빈 휴지심 일단 아미밤부터 예쁘게 꾸미겠습니다 이거 제가 2년 전에 만들었어요 여기 아미밤 버전 3이랑 SE 버전이 있는데 이 두 버전만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해서 색깔이 바뀝니다 저는 SE 버전이 더 밝기 때문에 이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3개 더 챙깁니다 혹시라도 도중에 배터리 나가면 매우 곤란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티켓입니다 신분증은 지갑에 있어요 메인 준비 끝 물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인데요 이게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달고나 같은 게 들어있어요 저는 크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밥을 안 먹는 성격이라서요 내일 하루 종일 이것만 먹겠습니다 엄청 달아 망원경 챙겼지만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보조배터리 저는 내일 저의 하루를 촬영할 거라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립밤 초콜릿 먹고 이를 못 닦을 거니까 자일리톨 보라색 마스크 콘서트장 밖에서는 그냥 흰 마스크 응원머리띠 이건 짐벌인데요 쓰던 게 매그네이트 가던 날 고장이 나서 급하게 하나 샀습니다 여기다가 휴대폰을 올려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큰 카메라는 못 들고 나가겠어요 다 챙겼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문자가 왔는데요 이거랑 이거 9시에 공식 상품 및 스포서 부스 오픈 11시에 본인 확인 부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내일 8시 30분쯤 나갈 겁니다 본인 확인 끝나는 대로 집에 다시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찍 자야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네 어? 저분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다시 돌아갈게요 이번엔 못 타는데 몇 가지 카바? 몇 가지 카바? 몇 가지 카바? 카바! 카바! 아, 비자 카바! 오케이 안녕하세요 BBS 콘서트 상 카바 니아 스태션 네,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주세요 가르쳐드리고 저는 다시 제 갈 길을 갑니다 5분이나 지체했어요 일본어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저도 콘서트 간다는 말을 못 했어요 지하철이 이동할수록 점점 더 많은 아미들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전부 다 아미예요 다 왔습니다 저는 나름 일찍 나오는 건데 제 생각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아미분들 보라색 입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원래 이 시각이 여기 진짜 조용하거든요 나왔더니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기 경기장이 보이는데요 태풍으로 파손된 지붕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 아파트에서는 보이지 않을까요? 헉!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한산합니다 저쪽에 줄이 하나 있는데요 이따가 먹겠습니다 헉! 이 앞에서 사진들 많이 찍으십니다 아 이게 다 무료로 나눠주는 건가봐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자일리톨 부스 인기 좋다 자일리톨 부스 인기 좋다 사람 많아요 저기도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줄이 너무 긴데 한 생각 보세요 진짜 축제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 확인하려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물어서 물어서 줄을 찾았습니다 이분들은 오래 기다리셨는지 많이들 앉아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화창하고 좋거든요 햇빛이 진짜 따가워요 저도 아까 받은 신문으로 저분처럼 얼굴을 가려야겠습니다 헐 낫습니다 드디어 줄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로 오는 차선만 막히네요 걷다가 멈추고 또 걷다가 멈추고 외국인분들은 못 알아듣겠다 여기서 다시 멈췄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하늘 보세요 우와 저 아래로 119 구급차들이 보입니다 사람 보세요 우와 제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무슨 종교 행렬 같아요 그 와중에 정말 질서정련한 아미분들을 보라 합니다 드디어 보조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는 티켓 수령하는 곳이라는데 저는 이미 티켓을 우편으로 수령했거든요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네요 일기 말고 입장해주세요 어 나윤아 또 울어서 울어서 알아냈습니다 이쪽이랍니다 여기가 신분 확인 붙습니다 와 드디어 왔다 어? 진짜 힘들었는데 안내를 정확히 해주질 않아서 여기까지 찾아오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들은 진짜 답답했을 것 같은데 하 국제행사 유치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신분 확인하고 이 슬로건하고 팔찌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받았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나오니까 아까보다 사람이 몇 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쿠키란 부스 아 귀여워라 귀여워서 인기 좋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서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일을 다 못 끝냈어요 와 방금 이걸 나눔 받았습니다 지민님 생일 예를 보낼 때 흔들려요 오전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아미분들 저 앞에서 사진 찍는거 보세요 하 좋다 화장실 줄도 저렇게 길어요 저는 집에 가서 다 못한 일을 좀 끝내고 입장 시간 맞춰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일 끝내고 강아지 밥 먹였어요 미안해 근데 오늘은 같이 못 놀아 주겠어 그럼 나가기 전에 받아온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팔찌 받았고요 저도 하나 챙겨왔는데 이 보라색 마스크를 또 받았습니다 이 마스크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위버스 토퍼인데요 여기 QR코드 QR코드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콘서트 가서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변화는 많았지만 변함은 없는 우리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뒷면에는 부산 관광 안내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 진짜 답답하시겠다 이거는 아까 나눔 받은 거 이건 이따가 꼭 생일 노래 부를 때 흔들겠습니다 이 신문 없었으면 햇빛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들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다시 종합운동장 역입니다 상 진짜 많아요 이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이 시각 도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목이 말라서 칠선사에다 부스러 가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네 제일 적게 담긴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장실 가려면 줄이 기니까 조금만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커피도 안 마셨어요 사람이 이 정도보다 훨씬 많은데 부스 줄 길이는 짧아요 오버스 부스로 가볼게요 와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 멤버들이 직접 쓴 거네 재밌네요 오버스 부스에서 이걸 받았는데요 진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따봉 섭진이라 제 구독자님 중에 오라하바님이라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서 나눔을 한다고 하셔서 찾고 있거든요 10분만에 찾는 거 포기했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요 이제 입장합니다 자 노란색 팔찌 보여주고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요 종이 피켓이랑 팔찌와 같이 넣어드릴게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밖에 사람 보세요 우와 이제야 콘서트 온 게 실감이 납니다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탠릿 관객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릿 관객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릿 관객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먹으면서 아미반 페어링 시키는 중입니다 stripper 1 3 2 2 6 4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동안 이것저것 변화는 많았지만 우리는 그대로더라고요.